파리생지르망이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 4시 아인토벤과 챔피언스리그 3라운드를 치르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거든요 일단 엘리키 감독이 챔피언스리그가 있는 주에는 주말 경기에서 웬만해서는 주전 선수를 선발로 내세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지난 주말에 선발로 나오지 않았었고요 60분쯤에 교체 투입이 돼서 30분 정도를 소화를 했었죠 그리고 30분을 소화하는 동안 이강인 선수가 득점까지 기록을 했는데 아마도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강인 선수가 이 제로톱 자리에서 아센시오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센시오의 폼보다 일단 이강인 선수의 최근에 컨디션 자체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경기에 나올 때마다 아센시오가 제로톱으로 나올 때와 이강인이 제로톱으로 나올 때 이 경기력을 비교해보면 이강인이 제로톱으로 나올 때가 훨씬 더 긍정적인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파리 생즈르망은 중앙 공격수가 무한이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데 무한이를 엘리케 감독이 신뢰하지 않으면서 제로톱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제로톱을 사용할 때 주로 득점을 기록하는 위치는 좌우 측면 공격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바르콜라 오른쪽에 있는 덴벨레 이 좌우 측면에서 중앙 공격수가 득점을 하지 않고 수비를 끌어낼 때 끌어내는 순간 덴벨레와 바르콜라가 뛰어들어가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중앙 미드필더에 더 가까운 선수다 보니까 아센시오는 오히려 공격수에 더 가까운 선수죠 그래서 이강인이 내려왔을 때 내려오는 동시에 네베스라던가 혹은 에메리라던가 이런 선수들하고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강인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낼 때 그 순간 네베스가 올라가고 이때 비티냐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이강인 에메리 비티냐 뭐 이런 식으로 중앙 미드필더 라인 자체가 이강인이 내려오면서 그리고 그 공간으로 누가 뛰어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위치 변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는 장면인데 끌어내니까 그 순간 뒤에 있었던 네베스가 올라가면서 이강인 대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오히려 네베스가 공격수처럼 올라가고 있고요 이강인은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와서 여기서 플레이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른 장면을 봐도 이강인이 제로톱으로 나온 경기였는데 이강인이 내려오니까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옆에 있었던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고요 오른쪽에서는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이강인은 내려와 있고 오히려 앞쪽에서 파비안 루이스와 하키미가 뛰어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강인 선수가 내려왔을 때 이강인, 네베스, 그리고 에메리 이런 중앙 미드필더라인도 가능하니까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면 제로톱을 기용을 했을 때 이강인이 측면으로 빠질 수도 있고 중앙 미드필더로도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치에서 스위칭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걸 엘리케 감독이 애초에 선호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점점 더 이강인의 제로톱을 선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생제르망이 제로톱을 사용할 때 이제는 이강인이 주전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챔피언스 리그 3라운드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인트호벤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아인트호벤이 피터보츠 감독 체제에서 이번 시즌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9경기에서 리그에서 9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단 한 번의 무승부도 없거든요 모든 경기를 승리했고 9경기에서 29골을 넣었고 6골을 실점을 했어요 리그 전체에서 최다 득점 그리고 최소 실점 팀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경기당 3골 이상을 넣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1골도 실점하지 않았다 라는 건데 여기서 물론 이번 경기가 파리생제르망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긴 하지만 피터보츠 감독의 전술적인 특성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라인을 올려서 파리생제르망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파리생제르망이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을 할 때 확실하게 올라가서 파리생제르망을 압박하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뛰어들어가는 덴벨레라던가 바르콜라 이렇게 스피드가 빠른 자원들이 뒷공간으로 얼마나 빠르게 뛰어들어가느냐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가 들어가느냐 이건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이강인에게 볼이 갔을 때 수비가 압박을 하는 순간 여기서 이강인이 등을 쥐고 돌아선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나 덴벨레 같은 선수들에게 찔러주는 패스를 가장 잘하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인트오벤의 특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라인이 올라올 때 이강인이 더 내려오면서 상대를 끌어당기고 끌어당길 때 동시에 공간을 만들어내고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압박을 이어내면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장면도 보면 상대가 라인을 높여서 강하게 달려드는 장면이었거든요 특히나 리그왕에서도 파리생제르망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압박을 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이강인이 살짝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강인이 일단은 볼을 잡은 다음에 돌아서자마자 바르콜라, 덴벨레, 중앙에서도 비티냐라던가 하키미, 에메리 이런 선수들이 뛰어나가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강인이 수비를 오히려 끌어당긴 다음에 여기서 몸싸움을 이겨내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이강인 선수가 가장 잘 맞는 선수가 돌아섰을 때 왼발을 쓰다보니까 반대편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럼 이 공간에서 바르콜라가 뛰어가고요 바르콜라에게 수루 패스를 찔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이강인의 패스가 한 번에 들어가면서 바르콜라에게 결정적인 패스가 연결이 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을 봐도 이강인 선수가 순간적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거든요 볼을 잡자마자 돌아서는 순간 왼쪽에 바르콜라, 오른쪽에 덴벨레 이 선수들에게 이강인이 패스를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강인의 제로톱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파리생제르망은 중앙 공격수가 좀 부족한 팀이에요 하무스가 부상을 당했고 무한이 같은 경우는 엘리케 감독의 신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엘리케 감독이 선택한 제로톱이 잘 이루어지려면 제로톱에 있는 선수가 연결고리가 되면서 측면 공격수가 오히려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잠깐 나왔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이 내려가면서 볼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이강인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 순간 측면에 있었던 바르콜라가 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돌아서는데 돌아섰을 때 기본적으로 이강인의 센스가 좋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바르콜라를 보면서 볼을 띄워서 이 공간으로 정확하게 로빙 패스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바르콜라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수비를 앞으로 끌어놓고 바르콜라가 뛰어들어가는 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도 이강인이 볼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상대가 정말 강렬하게 달려들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볼을 지켜내니까 제로톱의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확실하게 수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 이강인 선수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거든요 그리고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올라오면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뛰어올라가는 선수가 한 명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볼을 받자마자 돌아서서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는데 이런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아인트오벤이 피터보츠 감독 체제에서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거 정말 뭐 수치만 보면 리그 내에서는 아인트오벤이 점유율도 66% 엄청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슈팅 숫자도 한 경기당 19개 이상을 때리고 있어요 거의 20개를 때리고 있는데 그만큼 아주 공격적이고 라인을 올려서 과감한 축구를 하게 된다면 이게 어쨌든 통하면 파리생제르망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아인트오벤의 압박에 막혀서 빼앗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이강인이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그 공간을 오히려 달려드는 아인트오벤의 전술을 역으로 이용하는 아인트오벤의 단점으로 되게끔 만드는 이러한 움직임을 이강인이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아인트오벤을 상대로 이강인이 아주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자체가 아주 돋보이고 컨디션도 좋아 보이니까 이번 챔피언스 리그 3라운드에서도 이강인의 활약을 많이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남자arda 이강인 선수 삼성 다른 패치 그만 심각황 beğ river 남자가 아인트오歧의를 덤자